빠른 공인데요. 일단 나성범 선수가. 일단 확인이 필요합니다. 일단 확인이 필요합니다. 지금 벤자민 선수도 던지고 놀랬고. 다행히 나성범 선수도 헬멧의 정타보다는 좀 비켜맞은 것 같아요. 벤자민 선수가 너무 놀라서 계속해서 사과를 했고 나성범 선수가 일단은 좀 미소를 보여주면서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다행입니다. 자 일단 벤자민 선수는 빠른 공에 헤드샷 퇴장을 당하게 되었습니다. 경기에 정말 변수가 생기네요. 지금 포지션 패스볼인데. 그래도 천만다행입니다. 다행히 헬멧 창에 맞았어요. 벤자민 선수가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나성범 선수도 괜찮다. 또 벤자민 선수를 또 위로를 했습니다.